네 항해술 6번 문제입니다 읽어보니까 문제가 다음 중 레이더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지선다 같은 경우는 박스형과 다르게 4개 중에 하나가 맞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방용 레이더 통상 사용되는 주파수 3에서 10기가헤르츠 라고 되어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풀어보면 3000메가헤르츠에서 9,375메가헤르츠 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얘가 3000메가헤르츠가 S밴드 레이더의 주파수에 속하구요 그 다음에 9,375메가헤르츠가 X밴드 레이더의 주파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 말도 맞는 거죠 3에서 10기가헤르츠 사이다 자 그 다음에 안테나 높이는 탐지거리에 영향을 미치죠 안테나 높이가 높이 있을수록 낮게 설치되어 있는 애들보다 더 멀리까지 전파가 나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두개 1,2번 다 맞는 말이구요 그 다음에 3번 안테나의 수평 빈폭에 따라 방위 측정도가 좌우된다 자 수평의 빈폭이 뭐였죠 우리가 선박을 위에서 하늘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스캐너가 회전을 하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전파를 쭉 빙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요런 빔을 쏴가지고 이 빔이 회전하면서 물표를 스캔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쓱 훑고 지나가면은 레이더 화면에 찍히게 되는 건데 이 수평의 빔의 폭의 절반만큼이 레이더 화면상에는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빔이 요렇게 지나가죠 물표를 긁어요 그러면은 한쪽 끝단이 닿잖아요 빔에 그러면 레이더 화면상에는 어떻게 찍어드냐면 요렇게 늘려요 얼마만큼 수평의 빔폭의 절반만큼 그리고 얘가 쭉 또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다가 이제 반대쪽에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또 반대쪽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결국 화면에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요만했었는데 요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? 양 끝단이 수평 빔폭의 절반만큼 늘어나게 된다 어쨌든 요거는 뭐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CRT의 잔광 특성은 영상의 선명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있는데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이 잔광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표가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상에 물표가 찍혔는데 여기가 본선이라고 했을 때 이 물표가 계속 움직인다고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약간 잔광 즉 흔적이 남는 거예요 부드럽게 진짜 오늘날에 사용하는 뭐 디지털 LED 컴퓨터 모니터처럼 막 물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잔광이 남아있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확한 판단은 어려워지겠죠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? 잔광 특성 때문에 어쨌든 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